3대2로 적네요 아 동점꼬까지 만드는거 정말 좋았는데 아씨 축구 아아 술이나 마시겠습니다 아아 진짜 아아 3대2 아씨 아쉽다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끝났는데 우리가 가나랑 해가지고 3대2로 적죠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동점꼬 와 해등으로 두꼴까지 와 그때까지만 하는데 역사가 새로 씌워지는지 알았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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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답하다 아휴 아휴 오늘 추석 때 산 사과인데 아직까지도 냉장고에 넣었더니 멀쩡하네 반은 좀 썩어서 잘라냈는데 그래도 오래가네요 먹자입니다 아휴 포르투갈전 화이팅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도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마지막 경기 화이팅 포르투갈전 화이팅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